쉬웠어? 네. 오케이. 복화하니까 이미 요렇게 확인하겠습니다. 먼저 소리내고 쓰는 법 몇 개념인데요? 네. Car. Car. 쓰는 법? C-A-R. 굿. 그다음에 침대? Bed. 쓰는 법? B-E-D. 베리굿. 그다음에 이건 좀 어려울텐데? 하고? E-L-E-G-A-L-L-I-G-A-T-O-E-I-T-T-O-R. 와우. 대단한데? 오케이. 그다음에 안녕히 가세요. Cat. C-A-T. 베리굿. 오케이. 이건 좀 어려울텐데? 에러. 에러. A-R-R-O-W. 와우. 그다음에? C-U-P. 응. 소리도 해주셔야죠? 컵. 컵. 컵은 컵이죠? 그다음? 앤티. 앤티. 쓰는 법? A-N-T. 베리굿. 그다음에? Bag. 백. 쓰는 법? B-A-G. B-E. 오케이. 감기 걸렸어요? 비염이. 비염이 있어서 그렇다. 오케이. 소리? 베리. 베리. 쓰는 법? B-E-A-R. 오케이. 그다음? 아이고야. 앱뻬. 앱뻬. 쓰는 법? A-P-P-L-E. 그렇죠. 훌륭하고요. 베드. 베드. 쓰는 법? B-E-R-E. 아니. 이렇게? 아니요. 그러면? 베드. 오. 아깝다. 딱 하나 틀렸네. 아 맞다. 아니. 오케이. 아우. 아깝지? 네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딱 하나. 오. 처음에서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. 딱 하나 틀렸네. 오케이. 액션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액션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액션. 잘했습니다. 오케이. 액체.